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드디어 그지같은 시간 끝났다 왕 죽었고 무능한 놈을 어서 교수형이 처개가지고 끝냈고요 일단 스탯 나쁘지않고 돈은 짭짤하고 22두카 483.49두카 현재 지금 우리가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등이야 6등 오파리 오스마리랑 경제 순위 경제에서 경제측에서 2배 이상 무조건 2배 이상에서 벌어지지 않냐 아 젠장할 것 아 누구 밀어야 이익한 거고 얘기 좀 그래 이익한 거고 얘기 좀 그래 아 아 아 아 아 잘 가게 그대여 아리오스 좋고요 나라프의 관리임무 위신 좋고 아 그대 가는길 평화만 가득하기를 훈련시켜주고 우야 개꿀 우선주의 좋고요 장군 기부금 짭짤하다 야 바짜야 연대기지 올려주고 와 와 진짜 외교관이 3개랑 4개랑 확실히 다르다 4개 되니까 관계도가 관계도가 관리가 돼 꺼지시게 그대여 꺼지시게 그대여 2.6 2.6 많이 빠진다 내가 그거 이상으로는 못해주겠다 미안하다 내가 이거 밖에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포병이나 늘릴까 보급한계가 20대 초반이라가지고 20대 초반대가 많아가지고 보급한계가 20대 초반대가 많아가지고 좀 그래요 어 20년대로 유지하고 아프간 물리주의자 제기랄 26년대 Is 카불산지에요 어 이 걸 까먹고 있었다 실내 까이지brahim Digit 이것 드디어 기술 올라간다 와 진짜 색깔 차이가 없는데 야 왜 더 빨개졌지 야 왜 더 빨개졌냐 뭐야 이거 군대 하나 뽑자 됐다 와 미쳤다 미쳤다 이제 군대 팔만 나옵니다 팔만 나오면 이제 미션 깰 수 있어요 가지 꺼지고요 어쨌든 미션하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집해라 호라산 됐습니다 오우야 보충속도 늘어났네요 어 아니 벌써 이제부터 벌써 델리버릴까 자원프로 전쟁 터졌나 아 아니구나 무섭지 무서울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재기랄 하아 주 늘어났다 씨바? 히바 아니야? 어우 씨바 아니죠? 히바 히바 마음에 속마음이 나올 뻔 했어 순간 히바 히바자 히바 인력 채우고 기꺼이 실례네 와 명나라 완전 최신 기술이네 이익한국 하아 미치겠네 이거 호흡을 델리면 힘든데 이거 어서 이놈을 야 일단 저번에 깨달은 점 하나 있죠 쓰레기 같은 후계자 뜨면 빨리빨리 갈아 버려야 된다 안 갈아 버리면 거의 한 40년동안 국가가 망할 수가 있다 요단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후계자 있으면 빨리빨리 갈아 버려야겠다 큰 교훈을 하나 배웠어요 큰 교훈을 하나 배웠어요 실스탄 2년의 시전 끝나네 실스탄 먹자 일하기 싫어 이씨 채찍으로 맞아볼래 이씨 정신 나갔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어 전세계에서 이씨 일하고 싶은 사람 나와보라 이씨 일하고 싶은 사람 없어 이새끼들아 이씨 가정은 먹고 먹고 살리려고 지금 일하는거지 사람들이 지금 누가 일하는게 좋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전세계에서 이씨 있으면 나와보라 이씨 됐고 장군 군사력 군사력 아이씨 군사력 지지요청 강요 행정 독점권 승인 행정 아이씨 돈 못받네 됐다 계정에서 빈을 올리고요 아이씨 아이씨 동맹이 점점 많아져 이씨 아이씨 동맹이 점점 많아져 이씨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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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전쟁 귀찮네 이거 졸라 귀찮은데 흐흫 흐흫 시스탄 먹자 클라임 어 있지 야르칸느 사타임 오리아트 칼라들 무샤샤 무샤샤 끝났네 무샤샤 먹자 시스탄는 뭐 얘로 하나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육사 좋은거 돌아가셨는데 육사 받자 장훈이 너무 많나 공성 2박혔네요 2 2 2 아이씨 안써 무샤샤 3 4 2 그래 이씨 좀 인간적이다 얘가 훨씬 더 훨씬 낫네 에 야 전쟁 뭐냐 이거 야 1등 대 2등이랑 싸우는데 수익도 비슷비슷하고 군사력도 비슷비슷하고 명나라가 의외로 약하진 않아요 명나라가 의외로 세트인데 명 5성보다 사기 높아 귤은 5성보다 사기 5 낮고 야 비슷비슷해 진짜 다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싸운다 야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싸우는데 가 가시오 히바 후탈란 어우 찾기 귀찮아 페라틀 빈빈 흐라트 헤라트 돈 많이 벌리는 프로듀스다 보니까 좀 그런데 조세 세금이 낮네 개발비용 이랑 조세변호 지반이 60%가 15년 동안 질소했는데 헤라트 개발투자 안해요 우리 수도에다 수도도 개발투자 못하고 있는데 헤라트에다 개발투자 투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농로를 끌어당해 도시의 성장세 힘들다 힘들어 2년 11월 호라스 아직도 살아있네 시스탄 먹고 무샤샤 먹으면 되겠다 신들 여기있네 오만이 그립다 오만으로 했을 땐 클라인 날초할 필요도 없었는데 일일이 귀찮게 신들 안 부러도 돼 트랜스옥시아나 트랜스옥시아나 깔끔하게 제거할까 트랜스옥시아나 차려복자 호라산 오일아트 비자나그르네 비자나그르네 뭐냐 호베이제 무샤샤 잠입 클라임 좋고요 6군6전 무샤샤 무샤샤에 뭐 클라임 이렇게 주냐 클라임 다 날초하라고 39연대 트랜스옥시아나 방금 터졌네요 그게 그래 트랜스옥시아나 때리자 사마르칸는 가져오자 사마르칸는 가져오자 울렘아 아우 진짜 이씨 아우 진짜 이씨 통행권 끊어버렸네 이씨 눈치 빠른 놈 우르켄치 우르켄치 호무르즈 통행권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졌어 뒤졌어 뒤져라 산지같은데 낙봐도 산지네요 프로빈스 50대나 프로빈스 50대나 50이하지 응 너 시의파야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 시의파야 새끼야 종교 바꾸바꾼다 내가 됐고 오늘부터 너는 시의파 시의파 아니 시의파가 아니야 시의파 시의파 왜 시의파라 생각해 왜 시의파라고 말했지 내가? 시의파 시의파 어 정신 못 차렸구만 정신 못 차렸구만 정신 못 차렸구만 됐다 어 어 지도가 조금씩 조금씩 깔끔해지기 시작했어요 오스만 뭐 불만도 안올라 아니 뭐다나 어우러고 끌리지도 않았어 신비주의 지역빈명대 으그지같은 하아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은데 하아 아 진짜 얼마나 참아야돼 오스만 호라산 호라산 쟤 먹어야 돼 15텍 15텍 찍어주고 오스 한 17텍 올라가지 않았을까 지금쯤 테크 얼마나 올라갔냐 16텍 아 17까지는 안올라갔구나 다행히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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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만 해봐라 바로 전쟁각이다 이씨 떠오른 별 조세변동치 조세방값 개꿀 아 아 아니어서 3이면 개종이 안 되는데 으으으으 C 방값이 더 중요해 아 아 개종하고 쓰자 먹기만 해봐야 전쟁각이다 어 명라종국 탈퇴했네 타슈켄트 먹어야겠다 탈리스 먹어야겠다 어? 중심지 어디갔냐 멍청한 친구가 아니라서 다행이군요 그래 나 여기 먹어야지 내가 인도 진출하거든 트랜스옥시아나 100 이하일거에요 97 딱이네요 카자 이 새끼는 뭐냐 코어 박았는데 코어 안박히네 아이씨 호라성 코어 박혀있어가지고 개종 파이사퍼 아이씨 방값 쓰자 티끌 모아 티끌이야 어 이거 언제 개종하고있어 이거 언제 다 개종 언제 다 개종하고있어 카자가 삼십 몇년뒤나 나온줄 알았어 순간 그럴리가 없죠 하아 호라성 코어 박고 트랜스옥시아나 전체 합병해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다 인쇄술 어 인쇄술 금방 퍼지긴 한다 야 어이씨 기다리니까 복이 오구만 테레안 0.23 왜 이렇게 안올라가냐 증건보호 증권거래소 올려야겠네 옛날에 무역중심지면 그게 축적 올라갔는데 그지같은 게임 이짜리 무역중심지 있나 이짜리 무역중심지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페르시아에 1111 아저음 벌써 봐드렸어 가즈니 디즈니인줄 알았어 순간이름이 됐고 내놨을게요 훈련시키고 외교관 열심히 일한다 야 안정도 위신 729 인쇄술 거의 받아들였는데 위신 받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차이가 크거든요 러시아 전익 터졌네 러시아 크림반도 먹고 이제 오스마니 러시아 한번 전쟁 터질 각인데 이거 러시아 크림반도 가져오고 크림반도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오스마니랑 러시아는 국경 맞춰야 되니까 피 터지게 이제 싸울 각인데 오우씨 이거 라인 잘 타야 되는데 이거 이거 어떤 놈을 타냐에 따라가지고 이거 게임이 이거 잘 되냐 망하냐 와 러시아 15만 나오네 오스마니 20만 나오고 러시아 2년 못찍었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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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공격 공격 러시아 공격 isten 합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자 이거 줄까? 111, 숏야크 뭐 대단한 프로필스도 아니다 보니까 줘도 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 타슈켄트 카자 니가 처먹... 아이씨... 저 개새끼가 동작 그만 새끼야 니가 처먹냐 그걸 카자 코 바뀌었고 뭐 봅시다 아... 으응 꺼져 여기는 불법 침판... 불법 침판... 이 불법 침판... 농민들이여 여기는 이제 가르다라의 국제적인 영토니까 꺼주세요 빨리 어디 있어? 방금은 20년인데 요새 박혀있네요 델리랑 국경마차가 됐고 오스만두르르... 40... 오우! 야 큰일날 뻔했다 야 야 영토가 야 좀 멀리서 먹어가지고 오스마한테 어그로 그렇게 많이 안 끌리네 오우 깜짝놀랬잖아 그래? 어 요기는 더이상 트란스옥시아나의 영토가 아니라 아르다나의 영토입니다 카자흐 뭐야 이 쟤끼 카자흐 아이씨 하하 진짜 이씨 설마 야르칸느 있었냐? 야르칸느 참전했냐 야르칸느 참전했냐 다이 참전했나봐요 여러분 뭐야 이씨 아이씨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카톡 안와도 네 잠시만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우씨 빨리 야르칸느 밀어가지고 얘 빼야겠다 이시끼 여기 돌아가고 에앗? 아이씨 뭐야 저새끼 와 진짜 이씨 뭐야 저거 아이씨 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나 라이버시 라이버시 정하고 있어 아이씨 오스만이 그렇게 다행인게 확장 그렇게 크게 하진 않는다 오리사랑 나 동.. 오리사 동맹할까? 오르무치 됐구요 적의 수도 털어가지고 어 구르 쭉 다 만들어줬고 쌈 공격 아이씨 아이씨 공격질이야 왜 선빵을 때리니 아 저새끼 답답한 친구일세 소속감 전문성 올라가고 전문성 현재 65% 사기 5.84 이제 사기 쭉 나온다 이제 델리 야 예수도 왜 러시아 이으 텔레비전드 카자흐 비아파스 전쟁이 터졌네요 카자흐 좀 때려 잡아주세요 형님 어 저새끼 공격에 빠져가지고 좀 때려주세요 때리다보면 이제 정신 차릴거에요 지 주제를 알겠지 어 지가 아직도 뭐 과거에 무슨 징기스칸인줄 알아 어 과거에 무슨 천 이 천 뭐지 천백년동가 근데 무슨 모스크바 공국 때려잡은 그 징기스칸이 후회인줄 알아요 이 새끼가 지금 흠 좋은 시간 어 잠깐만 너 테크 몇이냐 아이 비기한 새끼들 나 혼자서 되겠다 응 뭐야 뭐야 얘 장군 이육 뭐야 이거 이육 차가타이 어 됐다 어우 좋아요 그치 빨리 저게 숨통을 끊어버렸죠 제가 코 나 코오션 밖에 저게 저게 숨통을 끊어버렸고 어 와 스탯 장군 스탯 다 좋다 이천 이천 그렇게 우리가 금방 따라잡겠는데 이거 10 오 야 최신 기술 야 드디어 색깔이야 점점이 초록색을 변하기 시작했어요 허허허 진짜 아직도 색깔이 누르하긴 하지만 어 그렇다 해가지고 나쁜건 아니에요 좋아요 귤 귤 육사 14투칸 14투칸 써 그 푼돈 100투칸 벌리네요 돈 미쳤다 야 돈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벌리냐 전리풍 어 전리풍도 아닌데 테크 테크트리 올라가서 그런가 씬드 꺼지고요 비자나가라 아니면 동맹 안해요 비자나가라 동맹 되겠다 불화적 불안정 테르메스 자치도 올리도록 하구요 중앙 도하부 센트럴 도합 뭐고 자운푸루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군대 92연대 포병 늘리도록 하죠 이제 보급한개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포병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 42칸 짭짤합니다 50 50 66 실내 메꾸고 실내는 지금 뭐 개선되고 있고 괜찮은데 이재이 아싸 이재이 개꿀이고 잡으러 갑시다 여기 여기가 로지역인가 로지역 로지역이 요새 바뀌어서 참 좋아 로우랑 바닥시안에다 요새 딱 박아놓으면 이거 인도에서 오는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좀 편할 것 같아 이거 전쟁 끝나고 유로파이블 슬리스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권 주고 다음 어 잠깐만 우즈벡 아프간 호라산 아프간 호라산 마시리르 아르메니아 이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국 만들면 제국 만들면 이거 우리꺼 다 되잖아 우즈벡 만듭시다 우즈벡이랑 마시리크 제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런건 우리가 제국 만들면 바로 별책들은 다 우리문화로 수용되기 때문에 괜찮을거에요 시흡 신 조칫 신 Rent 신 또신酒 28점 데일리아 적당히 처먹고 그만하자 어 잠깐 물인데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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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네 이거를 역시 킹갓 사기다 64 5.56 인데 64 올려 5.96 미쳤다 야 사기 슬슬 올라가기 시동 걸었죠 이제 사기 쭉쭉 올라갑니다 형이 좋은 말 할 때 휴전 때려라 아잠 때리러 갈까 크림? 크림은 곧 뭐 지금 뭐 러시아한테 먹혔죠 크 앙숙 관계 앙숙 관계 너는 저는 요기 러시아와 오스만 사이에 지금 외줄 타기 하고 있고 지금 어우 힘들어 씨 어떤 세계 우리 공성 중이냐 아 저기 난 뭐 난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고 델리 빠지고 비아파스 비아파스 아크콘즈 담그고 갑시다 그냥 이거 이길 수 있어 내가 비아파스 먹자 비아파스 먹자 요새아 전문가 메르브 지역방구도 10 올라가네요 지역방구도 10이든 20이든 그 수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 이익을 탈퇴했고요 비아파스 비아파스 드디어 먹을 수 있겠다 이 새끼 뒤졌어 호무르즈 델리 외국인 발명가 러시아 덴마크 피렌체 이메리티 어휴 어휴 미친 왜이래 이거 욕망이지요? 새끼가 죽으려 아 이 새끼 눈치 왜이렇게 빨라 아 진짜 눈치 졸라 빠르네요 어 토병 뽑자 애가 왜이렇게 눈치가 빨라 군대 뽑고 시스템 분리주의자 하 이래서 눈치가 빠른 놈들은 싫어 아코뉴 비아파스 아잠 아코뉴 담궈 담궈 빨리빨리 담궈 좋고 호드라마 아티 여기 산지에요 뒤져 봐야지 알지 새끼들이 산지 펠르지 제대로 먹고 드디어 이씨 아잠새끼 정리할 수 있겠구만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업